에너자이저 써주고요 방열판, 축전기, 백색소음, 축전기, 백색소음, 헬로우, 터보, 조각모음, 조각모음, 축전기 안녕하세요 전척입니다 디펙트 승천 7단계 가보전 오늘 어떤 덱이 나올지 봅시다 받을 카드 한 장 선택 카드 두 장은 변화?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받을 카드 한 장 선택해서 어? 홀로굴의 조각모음 조각모음 가져갑시다 자, 처음 시작은 여기 조커 휴식을 두 번 취할거냐 엘리트를 한 번 잡고 휴식을 한 번 할거냐 나라면 엘리트를 잡는다 그리고 또 엘리트 있고 엘리트 있고 엘리트 또 같이 있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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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엘리트를 두 번? 두 번 만날 수 있을까? 일단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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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조각모음 써주고요 아 아 아 자 수비카드 버려주고요 수비카드 버려주고 자 임펄스정 어.. 파지집 냉정함 수비 자 공격 두번 하면 될 것 같은데 시작 좋아 파지집 걸어주고 2종 시작 어 조각망 또 나왔어 파워카드가 좀 잘나오는데 어 얼어붙은 알 아 저 서순 어.. 하나 구매하자 스피드 포션 아 씨 쓰레기 아 좋아 나쁘지않아 나쁘지않아 이거 조각망 두개 하나 둘 파지집 아 이거 깨어나잖아 아 깨어나잖아 아 바보같아 자 이거 섭취해주고 수비 냉정함 공격 파지집 수비 어 뭐야 어 뭐지 나 그.. 그 포션 그거 민첩판 올려주는거 아니었나? 한턴만 그런건가? 공격 자 수비 써주고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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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불안하다 타지집 타격 타격 자 한대는 맞을 수 밖에 없어 공격 공격 이중시전 구슬주머니 파워카드 조각 어 조각봉 여기서 벌써 업그레이딩게 나온다고? 가자 휴식 취해주고요 자 밀집 자 밀집 밀집 타격 냉정함 걸어줄게 자 밀집해주고 수비 수비 공격 공격 파지집 좋고 공격 좋고 공격 하면은 잠시만 14 아 안돼 끝났죠? 백색소음 좋다 백색소음 고대차세트 아 짜비 조각봉 이중시전 이중시전 먼저 해주고 아 진짜 파지집 조각봉 조각봉 냉정함 타격을 해야겠는데 제일 좋은거는 아 아 진짜 역삼족하지 반복 하나 둘 자 이중시전 해두고 시리아 안좋은데 스테로이드 포션 아 한턴 동안 한턴 동안 어 축전기 축전기 괜찮고 이거 못사겠는데 안되겠다 도망가자 축전기 어 데이터디스크 좋거든요 제거로 타격제거하자 아 아 아 녹아내리날 있었네 아 지금 이거 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냉정함 조각봉 수비 최대한정적으로 가야돼 최대한정적으로 가야돼 백색소음 폭풍 축전기 수비 아 아 아 아 아 조각봉 조각봉 수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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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중시전 먼저 해주고 파지직 수비 어우 데미지는 미쳤어 저 턴좋킬이죠 병속의 폭풍 파워 카드를 하나 선택합니다 자 먼저 파워카드를 먼저 뽑아볼까 카드를 두장 낼때마다 파워카드를 애들마다 두장 뽑는다 어 이거 괜찮은데 이거 방열판 가져가서 아 진짜 야 잠깐만 이거 죽었는데 11 어? 방열판 조각모음 축전기 섭취해주고 냉정함 조각모음 약화 여기 다 써버리기면 어떡하냐 이거 조각모음 백색소음 축전기 타격 파지직 12에 28 28 에너자이저 에너자이저 괜찮아 아 이거 휴식해야되 와 미쳤어 이거 이거 죽을수도 있겠는데 자 방열판 축전기 파지직 냉정함 조각모음 아악 아 이거 이거 아쉽다 아쉽다 조각모음 두개 해주고 백색소음 축전기 아이씨 마지막에 또 이거 나오겠네 자 냉정함 걸어주고 수비 수비 아퍼 더럽게 아프네 이거 파지직 사격 사격 어 야 이거 미쳤어 에너자이저 걸어주고요 파지직 타격 수비 수비 아 야 잠깐만 자꾸 나눠지면 안되는데 이거 아 진짜 미쳤다 이중시전 먼저 걸어주고 수비 사격 제발 여기 들어가라 아 한대 맞았어 어 버텼어 한대 버텼어 버텼어 냉정함 이중시전 파지직 버텼어 야아 밀집이 밀집이 엄청 잘되있어 좋았어 파지광선 어 전류타격 전류타격? 아니야 지금 이거 딱히 가져갈 필요없어 플라즈마 좋죠 플라즈마 좋아 이건 이제 어떻게 버티지? 어디로 갈까 여기 여기 이렇게 가구나 이렇게 여기는 좀 아니 여기도 아니고 제일 좋은게 이거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가는게 제일 좋을거 같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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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점을 못들리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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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서 생각을 하자 자 에너자이저 방열판 백색소음 메아리 조각모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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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전기 어 많이 모았어 많이 모았어 많이 모았어 자 파워카드만 나중에 도배를 해놨구만 이거 파지지 사격 수비 수비 아 아파 냉정함 공격 공격 이중시전 할 필요가 없네 아 잠깐만 아 끝났죠 끝났죠 축전기 괜찮은데 축전기 괜찮다 축전기 방열판 조각모음 에너자이저 축전기 조각모음 아 지금 이거 아 네 안녕하세요 어 글쟁님 어 또 저를 또 방문해 주셨군요 파지지 어 수비 공격 버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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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화 관됨다 지금 밀집이랑 지금 조각모음 엄청 들어가있거든 축전기 조각모음 파지지 파지지 수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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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색소음 방열 방열판 파지지 냉정함 공격 배치 빙하 괜찮아요 빙하 빨리 파워 카드 강화하는 것도 괜찮은데 걱정인거는 마지막 보슬때 잘못 나올까봐 한턴 버텼어 창의적인 인공지능 에너자이저 축전기 조각모음 조각모음 축전기 아 카드드로우 쩔어 지금 근데 카드드로우를 다 못쓴다는게 문제지 냉정함 걸어주고 파지 질 지금 수비는 충분하고 공격 공격 까마귀 맞으면 걱정말라고요 왜요 빙하시죠 근데 방어는 충분해졌고 공격 밀질만 맞으면 버틸만한가 타격 타격 타지 질 냉정함 퍽퍽 나 근데 확실히 밀짐이 많으니까 좋네 파지 질 타격 타격 아 근데 딜이 안나와 이게 지금 번개 카드가 별로 없어가지고 딜이 안나와 번개복풍 파지 질 사격 아 임팔스 좀 없어요 방열판 사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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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풍당당 좋고 탓 공격 공격 이중시전 자가수리 아 이런거 필요없고 꽃샘추위 스킬을 가져가야되나 그래요 일단 가봅시다 200원 있거든 어 공격 카드가 강화된다 아 터보 터보 좋은데 터보 하나 가져가고 공격 카드 나 지금 공격 카드를 가져가는게 아니라 지금 덱을 제거해줘야돼 이거 이런거 진짜 쓰레기거든요 지금 나한테 이거를 제거해주는게 더 나한테 편명해 타격 카드 제거해줘 그리고 후벼파기 후벼파기 괜찮을 수 있어요 축전기도 괜찮은데 축전기 구체 슬롯을 두개 얻습니다 축전기 축전기 축전기도 괜찮을 것 같애 축전기 지금 나한테 0코도 아 이건 좀 축전기 하나 가져가자 축전기 하나 둘 축전기 하나 가져가 아 아 나 잘못왔네 아 아 이거 개쓰레기 좋기는 좋을 수가 없어 읽는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어 나 근데 공격이 공격력이 이 짜리 카드가 없는데 괜히 괜히 집은 것 같애 휴식 한번 해주고 자 빈혈판 축전기 조각모음 냉정함 빙하 꽃샘추위 파지지 빈혈판 자 30대 이거 어떡하지 축전기 백색소 조각모음 터보 축전기 에너자이저 좋죠 조각모음 터보 좋고 꽃샘추위 아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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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어 잘 버텼네 자 이거 자 어떡하지 이중시전 피나 야 야 방어 무한이야 아 또 30대미지 이거 미쳤어 자 빙하 써주고 파지직 써주고 타격 써줘 수비 수비 보통 이렇게 40대 맞아서 죽지만 영치하 쓰면 4대 맞아 아 그 영치하 쓰면 만들긴 한데 근데 전체 체력이 50%가 줄어들잖아요 최대 체력이 그러면 회복이 안돼 꽃샘 공격 아 뭐야 아 공격카드가 없어가지고 지금 다 수비만 올려야 스태 뭐야 이거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스키시전 스키시전 해주고 터보 킹하 엽 타격 공정함 타격 공정함 아 지금 이거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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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중시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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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완전 다 수비 수비 카드 밖에 없어 백색소원 가져갑시다 뭐가 죽어 다 다 나쁘지 않지 상점을 한번 뜰까 여기 이렇게 하는거였죠 이렇게 95원 자기력 아하 아 아 지금 살게 없어요 살게 없어 사 업그레이드를 하나 할까 휴식 휴식 먼저 하고 휴식 먼저 하고 눈보라 일제사격 어 어 나 눈보라 괜찮겠다 눈보라 눈보라 괜찮겠는데 자 방열판 조각모음 조각모음 축전기 에너자이저 백색소 방열판 터보 터보 가져가고 어 빙하 꽃센츄이 타지직 수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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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첫 턴에 방열하고 다시 미야 자 백색소원 조각모음 또 가져오고 조각모음 또 가져오고 조각모음 죽전기 하나 써주고 죽전기 하나 써주고 죽전기 하나 또 써줘 아 뭐야 아 공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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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어 아이고 카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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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안 되는데 어 야 막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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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지직 꽃센츄이 공격 공격 아이씨 이거 잠깐만 안 돼 딜 안 되죠 피 달지 아 야 아파 너무 아픈데? 냉정함 죽전기 타격 자 나쁘지 안 돼 지금 나쁘지 않아요 수비 수비 아 근데 방어력 진짜 잘 올라간다 방어력 아주 미친듯이 올라가는데? 파지직 꽃센츄 타격 이거 눈보라 필요하다 눈보라 스킬포션 어? 이거 나쁘지 않아 민첩 쓰레기죠? 민첩 버려주고 왜 어 눈보라 좋아요 딱 나와 나와달라고 할 때 나와주는 이 센스 좋아 아 이거 휴지카 아 이거는 지금 딱 사이즈가 사이즈가 백.. 아 백색소운도 진짜 좋은데 이런거 업그레이드 해줘야되는데 눈보라 업그레이드 해준다? 백색소운 백색소운도 업그레이드 해주면 좋긴 하거든요 세배 두배와 세배 차이는 또 크단 말이야 아 아 어떡하지? 조각 몸을 업그레야될까? 조각으로 가자 조각이 좋겠다 이럴 때일수록 강하게 가야돼 자 방열판 야 야 지금 칠거스인데 카드가 없네 이중시장 수비 아 아파 아파 창의적 인공지능 창의적 인공지능 써주고 백색소운 한번 또 써줘 밀집 좋고 터보 좋고요 축전기 축전기 조각모음 아 에너자이저 저거 잠깐만 아 나 지금 큰일났다 이거 아 에너자이저가 처음에 안나왔어 아 진짜 자 터보 좋고요 조각모음 조각모음 아 공원 축전기 냉정함 빙하 빙하 써주고 방어력 방어력 미쳤죠 자 에너자이저 써주고 창의적 인공지능 써줘요 공격 파지직 이중시전 공격 수비 공격 방어력은 거의 확정적이야 버텼어 이제 어 야 이거 폭풍 이런게 나와야 돼 파워 카드 내가 지금 나 가장 원하는게 폭풍 카드야 폭풍 카드 폭풍 써주고 아 씨 터보 축전기 빙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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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보라 데미지 12 근데 눈보라가 데미지가 별로 안들어가는데 지금 자기력 수비 자 메아리 어 위풍당 진짜 카드가 너무 안좋잖아 아 파지직 터보 타격 이중시전 방어력은 진짜 잘 올라가네 극적인 입장 공격 공격 좋았어 어 좋아 스피드 포션 터보 딱히 가져갈게 없는데 Ftl을 가져갈까 Ftl은 가져갈 필요가 없잖아 자 이거 이거 욕심내서 한번 써볼까 욕심내서 강화? 욕심내서 강화? 조각모음 강화? 조각모음 강화 자 욕심내자 이거 체력 19밖에 없지만 할 수 있을 수 있어 버틸 수 있어 에너자이저 써주고요 방열판 축전기 백색소음 축전기 축전기 백색소음 헬로 터보 조각모음 조각모음 특정기 자 조각모음도 써주고 파지직 빙하 호쌤 추위 냉정함 배터리 버전 어 배터리 버전 필요 없는데 자 눈알기기 어 좋은데? 냉정함 써주죠 호쌤 이중시전은 지금 필요 없을 것 같아 수리 방어력이 96에 54 기본 54야 방어력이 54야 13 이건 방어력 공격력이 생각보다 많이 안올라가는데? 꽃샘 파지직 15 R시리즈 너프가 심하다고요? R시리즈가 뭔데? 1 2 3 2 2 2 3 3 아 이거 안좋죠 어거 이거 갑자기 이걸로 바뀌었냐? 이벤트를 아 그래요? 터보 터보 근데 빙하 써주지 않게 빙하 써주고 수비 방어력 올라가는 거 미쳤는데? 너프, 눈보라 꽃샘추위, 눈보라, 방어력 있죠 방어력이 완전 쓰레기잖아 냉정함, 눈쌤, 꽃샘추위, 눈알킥 강화해야겠어요? 강화해야겠구나 냉정함, 꽃샘추위 방어력 올라가는 거보다 한 턴에 100씩 올라가 빙하, 그 다음에 데미지 31 그래도 많이 안 올라가는데? 얼마나 올려야 되는 거야? 근데 전체 데미지라서 그런지 잠깐만, 저 데미지 몇이냐? 60, 84, 84, 2, 9, 8, 9, 8, 9, 8, 7, 2 좀만 버티면 되겠는데? 수비 2개 해주고, 파지지 뭐라고? 81, 그래도 피가 단다 피가 달아 소빅, 꽃샘추위, 유나키, 진격 전체 데미지라서 그런 것 같아요 진격, 파지지, 타격 너무 질질 끌린다 이거 게임이 이거 탐색 좋다 탐색해서 가져올만한거 다 가져오죠 이거 도마뱅꼬리 하나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도마뱅꼬리 도마뱅꼬리 괜찮다 도마뱅꼬리 하나 가져갈게요 나머지가 너무 쓰레기야 또 만chant 없음 도마뱅kg 배고파 1 2 3 2 2 3 1 2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